아침 2중생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시던 그런 배경이 아니죠 다른 배경입니다. 오늘은 의단없이 웬 카페 투어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는지 다른 것들 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게 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개 커피에요. 우선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보통 흔히 만드는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투샷을 뽑아서 비율은 1대3 정도, 1대4까지 안하고 1대3 정도 좀 진하게 마시는 편이죠.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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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